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황희찬입니다 지금부터 황희찬의 마이 페이보릿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온 것들이랑 조금 다른데 믹서기는 제가 몸 관리를 하는데 음식들을 먹는데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 친구여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침에 과일 주스나 점심 먹고나 간식으로도 주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당근 주스나 아침에 사과 주스 이런 것들 저녁 먹고는 아사히나 여러 가지 요거트들 이런 것들도 갈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몸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여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금... 저랑 안 흘릴 수도 있는데 책! 책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어렸을 때 만화책을 특히 좋아해가지고 만화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삼국지를 제일 재밌게 봐가지고 최근에는 인터넷 글로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또 팬분들이 최근에 책 선물을 되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내주신 책들을 읽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?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가지고 삼국지는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다음으로는 팔찌! 팔찌는 팬분이 영국으로 보내주신 선물인데요 처음에 이 팔찌의 뜻이 담긴 종이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팔찌라고 해가지고 많이 착용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헤드셋인데요 헤드셋은 홍경기 그리고 어외 경기할 때 이동을 버스나 비행기 그리고 기차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항상 그때 이동할 때마다 제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음악 듣는 거를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들어가지고 좋은 음악을 좋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헤드셋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티스트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또 최근에 앨범이 나온 밀릭 크러쉬 형이 같이 앨범을 냈는데 그 곡을 또 최근에는 많이 듣고 있고 K-POP, 트로트, 발라드, R&B, 힙합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경인데요 블루라이트 차단해주고 밤에 해가 떨어졌을 때 착용하는 안경인데 제가 쩔즈부르크라는 팀에서 뛸 때 할란드 선수가 몸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저도 몸관리를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한 편인데 그 선수는 이제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정말 축구장 밖에서도 이렇게까지 몸관리를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같이 손민수를 한번 해봤는데 착용해보고 나니까 정말 눈도 편안해지고 또 수면에도 되게 좋아가지고 매일 착용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루미큐브 루미큐브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아무래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심심한 날이 되게 많은데 이제 매니저님 가끔씩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같이 루미큐브하고 이제 또 치료해주는 형도 같이 있어가지고 셋이서 모여서 거의 밤마다 매일 루미큐브나 보드게임들 뭐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하루를 재밌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여서 네 한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핸드폰 케이스 회사에서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26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저번 시즌에 올바밍튼 팀에서 26권이었는데 그 등번호와 그리고 제 또 생일이 26일이여가지고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26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셔서 이 케이스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월드컵 이후에 이렇게 화보를 찍었는데 구찌와 마리클레라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또 이렇게 이쁜 옷들도 입고 촬영해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정말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잘 챙겨주셔가지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 뵙는다고 해서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한글자막 제공단 mu получается